안녕하세요 몬스텍스 기현입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 유스의 타이틀곡 유스 유스의 타이틀곡 유스 뮤직비디오가 지금 막 나왔다고 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최종본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굉장히 외출을 해요 처음 시작부터 초콘 던지는 것은 넣으실 줄 몰랐는데 니가 오면 그대로 잡았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 배경이 나의 이름은 널 살려진 약속들이 두근거리던 배출말들을 채우지만 어느 날은 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생각이 난 밤이 호모하고 어리석었던 흔들어서도 달리던 저 바다에 빠지는 거 진짜 힘들어하는데 누구도 푸르른 모습이 새빨갑게 추워 죽어 뛰는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안다워 잘 알던 소리 세상스러워 니가 오면 그대로 잡았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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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린 바람을 곧 너 근처 새우던 어두운 밤을 그때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틀 동안 몬스타엑스 노래처럼 센 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은근히 힘든 촬영이었어요. 저한테는 바다에 빠지는 거 물에 젖은 차를 계속 뭘 하고 몸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력 소음이 굉장히 컸는데 진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들이 많이 나왔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촬영한 만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도 잘 보셨나요? 잘 보셨길 바래요. 기분이 또 남다르고 촬영할 때 기록도 새록새록 나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유스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현이었습니다. 안녕. 솔로 가사 유기현 군의 미니 앨범 미니 앨범 1집 유스 나왔습니다. 유기현이라서 유스 오케이. 저 앨범 뭐 이런 거죠? 이번 앨범에는 또 제가 참여한 두 곡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뮤비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액션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냉정하게 뮤직비디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래는 집에 있으면서 기현이가 모니터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뮤직비디오는 처음 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온. 아주 아련한 눈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현이 형 공식 포즈부터 들어가네요. 표정이 입술을 살짝 뗀 기현이 형만의 시그니처 입술 모양부터 시작을 하네요. 근데 일단 무드가 햇살이 등을 쫙 해주면서 산뜻한 느낌. 팬분들의 좋아하는 얼핫으로 시작을 하고요. 일단 시작부터 너무 좋아해 드리네요. 근데 옷이 너무 야한데? 그땐 뭐든 그땐 뭐든 그땐 뭐든 어우러지는 느낌들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데요? 셔틀 막혔어요? 어린이 봉헌의 아, 어른 나의 모습을 세상한테 그런거다. 그쵸? 어린이 봉헌 나왔어. 아, 신발 신고 올라가는 모습. 불편하네. 팝콘이 던지고, 춤을 위해서 나의 어린 날, 나의 젊음을 표현하는 거. 처음 그렇게 느껴졌어. 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약간 힘든 일이 있었나, 흑화하는 느낌? 잘생긴 후반만 다 찍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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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아, 이게 진짜 추웠다. 하자치기. 오우. 오우. 잘생겼다. 오우. 치명적인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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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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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모의 분들도 좀 비슷한 반응일 것 같긴 한데 얼굴 때문에 노래 집중이 좀 안 되긴 했어요 이날 유독 얼굴 컨디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올려주세요 제목과 앨범의 컨셉에 굉장히 잘 맞춰진 노래 같고 가사도 너무 예쁘고 일단 기현이 노래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감미로운 목소리를 잘 표현한 것 같고 확실히 몬스타엑스의 노래와는 조금의 다른 느낌의 노래 그리고 뮤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면 어떡하지?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뮤직비디오 보면서 화려한 씬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옷이랑 이런 스타일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어른스럽게 하지만 행동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랑해요 이게 나의 행복이야 약간 이런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민혁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나 느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애써 웃으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애써 웃음 짓고 나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보이는 뮤직비도인 것 같고 괜히 보면서 뭔가 마음이 찡해지는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현이 형이 알게 모르게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고생을 별로 티를 잘 안 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유기현이 유기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두 가지의 반전되는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매력적으로 굉장히 다 나오는 것 같고 되게 청순한 면도 많이 보이고 섹시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치명적이고 오며 가며 매력 발산을 하고 있네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찍었네 네 고생 많이 했다 우리 기현이 형 고생 많이 했다 요즘에 스케줄 많이 하고 되게 피곤할 텐데 이번 활동도 잘 마치고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현이 형의 유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앨범에 또 저희 멤버 우리 형원이 형이 만든 곡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깨알같이 피처링으로 막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재밌게 앨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현이의 유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곡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곡으로 저는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있으니까 기현이가 노력한 만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냈었던 보이저어도 워낙 좋은 반응을 얻었어서 이번 거는 걱정을 하는 게 시간낭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뮤직비디오에서도 너무 잘 나왔고 얼굴이 일단 너무 레전드인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잘 익네요 약간 더 제철인가 봄 응 파이팅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